고고래 크래쉬 나도 충분히 벌어 고고래 크래쉬 전화의 연기 바로 설치까지 난 더 지키고 있는 방금 좀 달라 I'm breaking daddy girl 나 끝이 써놨 내 생각엔 맞지 난 더 지키고 있는 방금 좀 달라 I'm breaking daddy girl 나 끝이 써놨 나 끝이 써놨 나 끝이 써놨 I lov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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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마무 두 번째 티켓 자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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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그렇게 찍지 안 예쁘게 나와 너 그래? 그럴 리가 아니야 정말이야 완전 맛있어 저 한번 먹어볼게요 다 사리 진짜 맛있어 은별이 씨 맛있나요? 응 대박 뜨거 다친다 쌀국수도 못 먹고 가는데 연식 우리 집에 찐하면서 쌀국수 먹을 수 있죠 우리 집에 찐하면서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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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는 아무런 걱정 마 너의 날인걸 너의 날인걸 너의 날인걸 뷰리입니다 그래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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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물 한 모금 아 네 물 한 모금 하고 다같이 레고를 외치면 시작해볼까요 네 여기가 굉장히 건조하네요 겨울이라고 합니다 겨울이라고 합니다 네 윗더 네 그쵸 네 윗더 잠시만요 네? 다들 왜 이렇게 돌아다니 왜 이렇게 가요 아니 아니 여기요 제가 물을 좀 아 물이요 물 한 모금씩 걷고 오 굉장히 자유로운 무대네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물을 항상 마시고 다니셔야 돼요 정말 맞습니다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시면은 진짜 좋아요 어떻게 좋은데 되게 일단 우리 후보대사인 줄 알았어요 목이 가장 좋고요 네 피부에도 말할 수 없이 너무 좋겠죠 물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네 그럼 잠시 물 좀 마실게요 institution Columbine 저 마음에... 네 정말 어쩔 수고 100 ton 옷이 다행히 팀 하... 오늘 저 causa 그거 her 안녕